안녕하세요 형님, 우리가 뭐하러 왔죠? 안녕하세요, 저희는 오늘 페스타 2일차 네, 오늘 라페스타에 2일차 촬영하러 왔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 다이너마이트의 컬러 뽀짝한 색깔 텔레토비죠 네, 텔레토비 형은 이제 핑크색이니까 포 블루니까 붓이, 붓이 어떻습니까 형님? 붓이 나쁘지 않네요 저는 일단 나 아니, 잘렸으니까 나 하시는 거 같아요 오케이, 나 안녕하세요, 나입니다 반팔, 반바지니까 나 하시는 거 하나하나봐요 지금 약간 현대 술자폰 같아요 제가 작품입니다. 얼미. 음. 세상이 높다. 지구는 둥글거리네. 이제 좀 내려가볼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